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도커를 칼리뉴스 안에다 이제 도커 서비스를 플랫폼을 올렸죠 그래서 도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앞에서 저하고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도커를 설치했다 그러면은 우선은 서비스 도커 스타트를 해주셔가지고 도커 서비스 데몬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만약 서치를 할 때 전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우리가 도커 허브 쪽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명령어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비율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커에서는 서치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치라고 명령어를 하시면은 헬프까지 해주셔야겠네요 헬프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도커 허브 쪽에서 이미지를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필터라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필터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들만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골라낼 때 이 필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 개수 있잖아요 근데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몇 개 정도를 맥스 넘버를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도커 서치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워드프레스 도커 이미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은 검색이 빠르게 됩니다 검색이 빠르게 되죠 근데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25개예요 디폴트가 25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25개인지는 몰라도 대충 25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워낙 이미지가 많을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타 기준으로 예 스타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스타를 매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거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5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5개 해주고 워드프레스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를 줄이시면은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줄이면은 요게 이제 한 번에 나온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나와야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5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스 기준으로 이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되는 것이고요 5개를 보면은 2740개 정도 요것이 이제 제일 사람들한테 많이 선호하는 이미지들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피셜이라고 있습니다 오피셜 우리가 공식적인 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오케이가 뜹니다 거의 대부분 오피셜이 안 떠 있어요 도커 허브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한두 개 정도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죠 공식적인 어쩌한 사이트에서 자기들이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가 뜨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 혹시나 우리가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중에 좀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 안에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미지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하겠지만은 그런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은 걔를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운로드로 받겠죠 그러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그게 백도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지라는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준으로 봐 보시면서 사용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오피셜까지 뜨시면은 요거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거나 그 만든 것들을 또 허브 쪽에다가 공유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또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리미트라는 것만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네이밍 기준으로 해서 도커 그 다음에 이제 풀 사용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건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터링 우리가 필터링 기능 중에서 한 개만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도 필터링 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도커 쪽 풀 할 때 이게 뭐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것들이 동작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필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커 서치 그 다음에 이제가 필터를 합니다 필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스타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타즈를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97개 정도 되니까 50개 50개면 50개보다 더 많은 것을 필터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어떤 이미지 사람들한테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내가 콜라링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필터라는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50개를 치면은 위에서 5개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2개만 나오죠 50개 넘는 것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필터라는 기능들을 사용할 때는 이 스타즈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오피셜을 내가 기준으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오피셜만 있는 것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 한두 개만 있다고 했죠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상단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리미트에서는 이렇게 몇 개 보냐 그래서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도커 서치를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굳이 그 허브 사이트에 가지 않고도 콘솔로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파악할 수 있어 바로 도커 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커 서치에 대한 명령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도커서는